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자기개발수 중에서 시크릿이란 책 기억나시나요?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였죠? 그 시크릿이란 책을 쓴 론다 번의 15년 만의 신작입니다 바로 위대한 시크릿인데요 시크릿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라고 할까요? 시크릿에 대해서 미처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위대한 시크릿에 모두 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개발수에 관심이 있거나 시크릿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이 위대한 시크릿이란 책을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위대한 시크릿에 담긴 시크릿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론다 번은 15년 만에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과연 해줄까요? 일단 책의 내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혀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든 왕이든 상관없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 자아실현의 전제조건은 없다 자아실현은 수년간 영적 수행을 거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술과 담배에 빠져있던 사람도 할 수 있다 데이비드 빙엄, 컨디션스 TV 시크릿에 대한 뭔가 그 이해를 돕는 명언들인데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나왔든 나오지 않았든 고등학교를 나왔든 나오지 않았든 혹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간에 여러분들이 자아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나왔던 데서 유리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다고 해서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자아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누구나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이 사실을 받아들인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는 뭐 때문에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뭔가 나는 내가 꿈꾸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책을 읽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론다 번은 이 책의 앞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든 간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 간에 어느 학교를 나왔든 간에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는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아실현을 한다는 것은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누가 됐든 간에 누구나 쉽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술과 담배에 빠진 사람들조차도 할 수 있는 것이 자아실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꿈꾸는 삶이 있으시다면은 그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모두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왜? 자아실현에는 어떤 조건이나 존재조건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짓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난 안 돼 난 뭐 때문에 안 되라는 생각을 버리시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왜 그토록 소수의 사람만이 그 진실을 발견했을까 왜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지 못했는가 어떻게 수십억 명의 사람이 우리의 행복에 그토록 중요한 무언가를 놓친 것일까 우리가 그 위대한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사소한 장애물 때문이다 바로 믿음이다 그 단 한 가지 믿음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곧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믿음이다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그건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나 자신이 내 몸과 내 마음이라는 그런 믿음 지금 보이는 제 얼굴 제 마음 이런 것들이 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거울을 딱 봤을 때 보이는 얼굴 몸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몸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보이는 이 모습 이 눈, 이 코, 이 입, 이 얼굴 이런 것들이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내 모습, 내 몸, 내 마음이 나라는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부터 버리셔야 돼요 이건 내가 아니다 나는 이런 몸뚱아리, 이런 마음이 아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런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가 나 이 마음가짐이 나라는 그 믿음 때문에 나는 뭐 얼굴도 못생겼는데 나는 뭐 이렇게 뚱뚱한데 내가 어떻게 배우를 하겠어 내가 뭐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다 이 눈앞에 보이는 이게 나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자아실현하는데 방해를 만들어줍니다 방해를 만드는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은 그냥 이 몸과 마음인 것뿐이에요 이게 나라가 아니에요 그 사실을 깨우쳐야 돼요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 난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이 뚱뚱하기 때문에 내가 뚱뚱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난 행복하지 않겠죠 왜? 이 눈앞에 보이는 뚱뚱한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믿음이고 이걸 버리셔야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장애물을 치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곧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뭐 뒤에서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일단은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곧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란 그 믿음 때문에 나는 내가 꿈꾸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뒤에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조금씩 감이 잡히실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당신이 아닙니다 책을 먼저 읽어드리면 당신은 어떻게 보면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생각과 감정 느낌을 경험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체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찾지 못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몸과 마음은 무척이나 설득력 있는 조합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끝없이 생각을 늘어놓는데 그 중 대부분은 나는 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 마음이 곧 나 자신인 것처럼 늘어놓는다 게다가 우리 몸의 모든 감관 역시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몸이 곧 나 자신이라는 믿음이 강해지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내가 막 화를 내요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나라고 생각하죠 내가 막 뭐 어떤 거에 대해 불만이 많아요 불만스러운 게 나라고 생각하죠 내가 어떤 걸 볼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생각이나 느낌 감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라면 화가 많은 사람이 해볼게요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화가 사라졌어요 화를 내지 않는 순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화가 사라졌어요? 나도 사라지나요? 나는 그대로 남아있죠 나는 그대로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 나는 아니고 화가 많은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의 동일시가 된다면 화가 풀어지고 화가 사라지면 나도 사라져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나는 그대로 남아있죠 화는 화일 뿐이에요 화라는 감정은 그냥 화라는 감정인 거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론다 번의 이야기는 명확해요 여러분들은 생각이나 느낌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사라질 때 여러분도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남아있잖아요 그 화가 다 풀리고 난 후에도 여러분들은 어쩌고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화가 나기 이전에도 존재했고 화를 내는 중에도 존재했고 화가 다 풀린 후에도 계속 존재합니다 화라는 것과는 완전히 무관하다는 거예요 뭐 화를 하니까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배고픈 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배고픔도 감정이죠 배고픈 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배고파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그 배고픔 역시 감정일 뿐인 거예요 배가 고프지 않았을 때도 여러분이 존재했고요 배가 고픈 중에도 여러분이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배고픔이 사라지는 거에서 여러분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배고픔과 상관없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과 많은 감정과 많은 느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 그 감정, 그 느낌이 곧 우리 자체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찾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이해 못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받아왔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 자신이라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몸, 내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사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설득력이 있죠 어? 내가 누군가 날 때려요? 아프죠? 아프면 느낍니다 아 아파 아픈 게 나인 것처럼 느껴지죠 아주 현실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이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접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론다 번입니다 우리가 끝없이 생각을 늘어놓고 우리가 끝없이 감정을 느끼잖아요 많은 감정을 느끼죠? 그때 항상 우리는 나는 뭐뭐해 나는 뭐뭐해 나는 화가 나 나는 배가 고파 나는 행복해 나와 감정을 항상 밀접하게 연결시켜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감정이고 내가 몸이고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곧 나 자신인 것처럼 생각을 계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감정과 동일시하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론다 번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론다 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당신의 성격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런데 성격이 곧 당신이라면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화가 난 사람인가 다정한 사람인가 불만이 많은 사람인가 짜증이 난 사람인가 아니면 친절한 사람인가 그 전부가 당신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그 전부가 될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화가 난 사람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지 않은가 화난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불만이 많은 사람이 진짜 당신이라면 그 사람이 사라질 때 당신의 일부도 그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당신은 화가 난 사람이 있기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 화가 난 사람이 사라진 후에도 그 자리에 있다 당신은 불만 많은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도 여기 있었고 그가 사라진 후에도 여기 있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기분이나 성격은 분명 당신이 아니다 성격은 유용한 도구지만 당신을 정의할 수는 없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은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 자신을 훨씬 뛰어넘는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잘못된 모습이기도 하고 극히 작은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게 나라고 생각하죠 화가 난 게 나야 행복한 게 나야 슬픈 게 나야 기쁨 게 나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계속 얘기했지만 그 기쁨이라는 감정 슬픔이라는 감정 화가 분노라는 감정 이런 감정이 사라진 후에도 여러분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아 이게 이 감정과 나는 뭐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거구나 이 감정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구나 나는 그것과는 다른 존재구나 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은 이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는 대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일까 이러는 걸 하게 되겠죠 여기서 롱다버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을 훨씬 넘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모습 보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놀라운 게 여러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 사실을 일단 아셔야 돼요 그 사실을 깨우치셔야 됩니다 아 나는 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이건 다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게으름이 사라진 후에도 여러분은 계속 존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더 부지런할 수 있고요 훨씬 더 균면할 수 있고요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게으르다는 그 믿음 그 감정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동일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이걸 믿어버리고 여러분들은 실제 게으르게 살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게으름과 여러분은 전혀 상관없다라고 계속 논답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거대한 존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대체 무엇이냐 논답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곧 알아차림이다 이 알아차림이라는 단어가 이 위대한 시크릿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일단 이 책을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를 알아차립니다 당신이 있는 방을 알아차리고 당신의 이름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몸과 당신이 입고 있는 옷 당신의 호흡 몸의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입천장을 발바닥을 손가락들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마음을 머릿속 생각을 그리고 당신의 감정과 기분을 알아차린다 결국 그 알아차림이 없다면 당신은 삶의 그 어떤 것도 알거나 경험할 수 없다 여러분은 대체 무엇이냐 나는 대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알아차림 알아차림이라는 게 뭐죠? 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걸 아는 거죠 뭐 불교에서 깨우침 깨달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데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제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다 읽었을 때는 내가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걸 느끼는 거죠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이걸 알아채는 거죠 내가 지금 기쁘구나 이걸 알아채는 거죠 내가 지금 뚱뚱하구나 알아채는 거죠 이 알아차린 그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뚱뚱한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라 뚱뚱하다고 알아챈 게 여러분이라는 거죠 되게 헷갈리죠 되게 어렵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한 번에 이해할 수도 없고 제가 제가 이해한 것을 설명을 계속 드리지만 저 역시도 이걸 100% 이해했다고 얘기할 수 없고 제가 이해한 것까지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고 어 그쵸 이 책을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론다 번이 하고자 하는 말이 대체 무엇인지 좀 더 깊숙이 이해를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론다 번은 우리 자신은 알아차림 그 자체라는 겁니다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슬프구나 내가 기쁘구나 그래서 이 책을 계속 읽어나간다는 건 뭐냐면요 이 알아차림이라는 이 키워드 알아차림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탐구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론다 번은 이 알아차림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계속 뭐 한 두 번 내지 세 번을 통해서 이 책을 뒷부분까지 끝까지 리뷰를 해드릴 텐데 계속 이 책에서는 이 알아차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내가 누구냐 나는 알아차립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생각 이것을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 거다 내가 기쁘다면 이 기쁨을 알아차리는 존재가 나인 거죠 기쁜 게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슬퍼서 울고 있다면 이 슬프다는 사실을 슬프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게 나인 거지 슬픈 게 나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알아차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알거나 경험하거나 느끼거나 인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게 내가 아니고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는 게 나라는 거예요 약간 조금 나와다 자신이 조금 거리를 두는 느낌인데 계속 제가 반복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위대한 시크릿의 명언들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발견을 가로막는 것은 단 하나의 믿음이다 그것은 우리가 곧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믿음이다 처음에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여러분과 관련이 없다 이런 몸과 이런 마음을 알아채는 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다 라는 얘기죠 당신은 당신의 몸이 아니다 몸은 당신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다 몸에는 의식이 없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거울을 보셨을 때 보이는 그 얼굴 그 몸뚱아리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아채기 위해서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 도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체 여러분들이 느끼는 마음 이런 것들은 다 도구예요 여러분의 도구일 뿐이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시 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당신이 곧 당신의 몸이라는 믿음은 인류와 가진 가장 큰 두려움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만든다 여러분들이 거울을 봤을 때 보이는 그 사람 그 몸뚱아리 그 신체가 여러분 자신이라는 이게 나라는 그 믿음이 그걸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나는 언젠가 죽는다라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몸뚱아리가 있습니까 이 몸뚱아리가 언젠가는 죽겠구나 언젠가는 썩어서 자유는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체 이게 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 나는 언젠가 죽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러면은 아 죽고 싶지 않아 이런 두려움을 스스로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이 여러분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진정한 당신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사라진다고 해서 몸이 썩는다고 해서 몸이 다 흐르고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라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다 마음은 오직 생각일 뿐이다 생각이 없으면 마음도 없다 여러분들 저도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이 심장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 너무나 많죠 하지만 이 마음 역시 그냥 생각에 불과한 거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것뿐이란 거예요 당신의 생각 감각 감정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들이 끝날 때 당신도 사라질 것이지 않은가 계속했던 얘기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여러분이 지금 딱 터치를 하는 그 감각 이런 것들은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아니다 라는 거죠 당신의 몸과 마음이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 즉 상상 속의 자아를 구성한다 인간은 당신이 경험하는 것이지 당신 자체가 아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믿음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결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아까 말했던 것과 일명 승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는 여러분 몸 이거에 집착하는 순간 나는 언젠가 죽는다고 생각하죠 언젠가 죽는다고 생각하다가 두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데 행복해질 수 있나요 행복해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몸을 경험하고 마음을 경험하고 인간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 몸과 내 마음과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아니다 이 사실을 깨우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의 제약을 받음으로써 스스로의 평범하고 한계에 많은 인간일 뿐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에는 한계가 없다 이는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여러분들이 하지 못한다는 생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가능 이라는 것은 다 여러분이 스스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거고 그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은 불가능한 것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스스로 불가능함을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자아실현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든가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아실현는 내 몸과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 내 몸뚱아리와 내 마음이 곧 나 자신인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깨우쳐야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한계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얼굴이 못생겼다고 해볼게요 못생기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인 거예요 거울을 봤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아 나는 영화 배우 연예인은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겠죠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그 생각을 가지는 순간 스스로 아 이건 못해 난 영화 배우 못해 연예인은 하기 힘들겠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꿈을 그 자아실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얼굴이 이게 나고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는 나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영화배우를 연예인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얼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건 얘기했잖아요 그건 도구일 뿐이에요 이건 이 도구는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꾸 동일시하지 마세요 아 이 못생긴 얼굴이 나야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못생긴 얼굴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이 얼굴은 그냥 내가 아니라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난 이 얼굴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 얼굴을 가지고 뭐 배우를 할 수도 있고 연예인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우를 할 수 없고 연예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나는 얼굴을 못생겨서 배우를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 전체를 알아차려왔다 알아차림은 당신의 삶에서 지속되는 유일한 것이었고 여전히 그렇다 그 알아차림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다 당신이 곧 알아차림이다 여러분들은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알아차림 자체가 나라는 것을 아 내가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유튜브를 보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아채는 게 나라는 거죠 내 몸뚱아리 내 마음 이런 것들이 내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어 내가 뭘 하고 있네 이거 알아차리는 거야 내가 지금 슬프네 내가 행복하네 이 알아차리고 있는 게 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위대한 시크릿의 핵심이에요 알아차림 없이는 삶의 그 무엇도 알거나 경험할 수 없다 당신의 삶을 알아차리는 것은 당신의 몸도 마음도 아니다 알아차림이 당신 삶의 모든 경험을 알아차린다 몸과 마음 이름과 살아온 이야기 과거와 기억 믿음과 생각이 없다고 상상해보라 남아있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우리는 보통 우리 생각과 우리가 인식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그래서 늘 현존하는 알아차림을 놓친다 론다 번이 계속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이 아니라고 그럼 보세요 이런 것도 내가 아니야 이런 것도 내가 아니라고 그럼 나는 대체 뭐야 내가 살아온 게 내가 아니고 내가 보이는 게 내가 아니고 내가 지금 느낀 게 내가 아니라고 그 남아있는 게 뭐죠 그 것을 방금 그 알아차린 그 사실 그 나 알아차린 내가 결국은 그건 거죠 그 이런 말 했잖아요 그 소크라테스 이런 말 했잖아요 뭐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이제 모른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지금 그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 나 그 나인 거죠 데카르트가 얘기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그 알아차림이 그건 나구나 데카르트가 얘기한 거죠 그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는 그게 여러분인 거예요 지금 뭐 느끼고 생각하고 이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우리 생각과 우리가 인식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린다 그래서 늘 현존하는 알아차림을 놓친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이것에만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이 쏠려있기 때문에 늘 알아차림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알아차림은 여러분들이 자고 있을 때도 현존합니다 현존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면 즉시 알아차림이 인식될 것이다 알아차림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언제나 존재했다 알아차림 이하의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거나 죽는다 우리가 모든 나이에서 나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지켜봐오 알아차림이라는 영원한 나이다 알아차리고 있는 게 자체가 여러분이란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냐 이거 알아차리는 거 네 행복하고 싶다면 세상 밖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내면을 살펴야 한다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은 그 방향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위대한 시크릿을 가지고 첫 번째 리뷰를 했는데요 제가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제가 느낀 것 생각하는 것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가장 좋은 건 이 책의 원문을 보신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제 영상을 좀 보시면서 계속 활발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서로 댓글을 통해서 공유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깨달아가는 과정이고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건 제 해석인 거지 론다 번이 이야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최대한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같이 위대한 시크릿에서 심층적인 이해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또 새로운 위대한 시크릿의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시크릿 위대한 시크릿이라는 책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알아차림 상태로 머물러라 라는 내용입니다 당신이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버릴수록 당신은 이 세상에서 결코 막을 수 없는 영원한 힘이 될 것이다 나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몇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자랑스러웠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었다 나는 행동의 여왕이었다 그랬으니 내 자신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우주가 내게 끝없이 일을 보내주는 것도 당연했다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고 나 자신인 알아차림의 상태로 머물기 위해 계속 노력한 덕분에 모든 것이 변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졌을 뿐 아니라 나서서 행동하고 또 행동하고 언제나 행동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풀렸다 그리고 때때로 일을 하면서도 애쓰지 않아도 모든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삶은 기적이 되었다 하루에 적어도 5분씩 알아차림에 집중해보라 아침에 일어난 직후나 잠들기 직전 혹은 당신에게 적당한 시간이라면 언제든 좋다 당신도 내가 누리는 기적같은 삶을 간절히 원한다면 더 자주 알아차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하루 단 5분의 노력만으로도 당신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될 것이다 그토록 쉽다 꼭 기억하라 이는 알아차림이 되기 위한 훈련이 아니다 당신은 이미 무한한 알아차림 자체이다 이 훈련은 몸과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기 위한 것이다 몸과 마음은 당신이 아니다 알아차림의 상태로 머물러야 계속 이 시크릿 위대한 시크릿을 강조하는 내용이 뭐 알아차림 이것이야말로 정말 나 자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죠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계속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내가 곧 알아차림이란 깨닫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하는 메시지는 대체 무엇이냐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여기서 일단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몇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자랑스러웠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었다 나는 행동의 여왕이었다 그랬으니 내 자신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우주가 내게 끝없이 일을 보내주는 것도 당연했다 내가 굉장히 나는 행동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쵸 나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가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 그것을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계속 쥐고 있는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떤 게 주어져 있으면 나는 나라는 사람은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일부러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뭔가 막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그 생각을 그 믿음을 내려놓고 알아차림의 상태로 머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행동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가 이것을 지금 하고 싶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거 그래야지만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사람이야 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야 인식이 있으면은 내가 인위적으로 막 하려고 한단 말이죠 아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노력을 막 하는 거고 이것은 노력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거라는 거죠 내가 하기 싫어도 뭔가 한다는 거 하려고 한다는 거 이게 노력이잖아요 내가 이걸 막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별로 내키지 않는데 그냥 뭐 해야만 하니까 하는 거 이게 노력이잖아요 이렇게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인식에 사로잡혀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어떤 사안에 다쳤을 때 그것을 막 행동하려고 할 때 그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때는 그렇고 내가 그렇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알아차림 상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차림 상태를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이것을 행동하려고 하는구나 알아차리는 거 이 알아차림 상태에 있어야지만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풀린다 라는 거예요 애쓰지 않아도 되죠 내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막 해야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하네 내가 지금 유튜브 촬영 하고 싶어 하네 그럼 알아차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수월하게 진행되죠 모든 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론다 번은 하루에 적어도 5분씩 알아차림에 집중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라든지 잠들기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아무 때나 좋아요 밥을 먹고 난 후도 괜찮고요 아무튼 우리가 알아차림을 계속 인식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극적인 변화 정말 내가 진짜 불행한데 정말 앞으로 행복해지고 싶어 이런 변화를 원한다면 더 이 알아차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딱 5분만 하더라도 정말 삶이 달라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아차림 자체가 나라고 했잖아요 나 자신이 알아차림을 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알아차림이 대기간 훈련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알아차림이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대기간 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거는 그냥 그 알아차림을 인식하는 거 깨닫는 거 깨닫는 거야 그냥 내가 내가 알아차림이 그 자체구나 라고 깨닫는 거 알아차림이 되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왜 이미 여러분이 알아차림이니까 그래서 몸과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거 제가 1편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 몸과 내 마음은 도구일 뿐이에요 이게 내가 아니에요 이 얼굴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벌레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내가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알아차림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 그 자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알아차림의 자체이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데리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알아차림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 이걸 아는 거 그거라는 거죠 위대한 시크릿 당신이 극장에서 전쟁 고난에 관한 영화를 본 뒤에 정말 멋진 영화였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도 한편의 우주적 영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 모든 것은 그저 꿈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당신에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모든 종류의 경험에 대비하라 세상을 꿈으로 바라보는 것은 훌륭한 훈련이며 이는 경고해보는 세상을 무너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보는데 재난영화 전쟁영화를 봐요 총 막 쏘죠 엄청난 태풍이 막 몰아쳐요 그럼 그 당시에는 그 영화에 몰입을 하면은 와 진짜 전쟁총 쏘는 거 무섭고 총 맞는 거 정말 끔찍하고 너무 재난적이고 이러잖아요 하지만 영화가 딱 끝이 나고 크레딧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아 재밌었다 이것만 남잖아요 3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슬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괴로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화에 가서 공포 영화를 보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영화가 끝나면은 어떻게 되죠? 아 영화 재밌었다 이러고 모든 게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경험들 괴로움들 뭐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은 모두 영화에서 보는 그 그 사건들 그 이유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그 전쟁 영화 공포영화 이런 걸 보듯이 우리 삶도 한 편의 영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영화가 끝나면 끝나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괴로운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 힘든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감정일 뿐이에요 괴로운 감정일 뿐이에요 그 감정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를 몰입하면 영화 스토리에 우리가 몰입해서 감정을 느끼잖아요 하지만 그 영화가 내가 아니라는 걸 알죠 그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이게 너무 힘들어 이게 너무 괴로워 이거는 우리가 느낀 감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꿈이라고 인식하고 여러분들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정말 모든 종류의 경험들 그게 뭐든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걸 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진짜 힘든 게 아닐 수도 있고요 꿈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산조차 할 수 없는 일들도 내가 지금 빚이 막 1억인데 정말 내가 100억대 자산가가 될 수 있을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종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게 시크릿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꿈으로 바라보는 것은 훌륭한 훈련이며 이는 경고해 보이는 세상을 무너뜨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정말 내 삶이야 라고 받아들인 순간 그걸 어떻게 해 난 할 수 없어 이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쵸? 하지만 이거는 꿈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냥 무려 영화 보듯이 이런 경험에 불과해 이건 내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현실을 내가 구애받지 않게 되죠 그 현실은 내가 아니고 내가 구애받지 않게 되죠 그 현실은 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에 발목 잡히지 않고 내가 꿈꾸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꿈으로 바라보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 견고하게 보이는 현실을 무너뜨리는 힘을 주기 때문에 모든 생각은 거짓이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생각이 사실이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생각은 그저 정신적 소음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생각을 믿으면 그 생각은 현실이 된다 마음은 우리의 육체적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생각 등 우리가 믿는 모든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본성에 가깝기 때문에 해롭지 않다 스트레스와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특히 더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마음은 기계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정형화된 패턴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듣고 이에 공감하면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어 그 안에서 길을 잃고 만다 생각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에서 당신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당신을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당신은 마음이 곧 자신이라고 믿는다 이는 망상이다 수단이 당신을 집어삼킨 것이다 이는 가상현실 게임을 하면서 헤드셋을 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가상현실 세계의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헤드셋을 벗는 순간 그 세계가 진짜가 아님을 깨닫는다 모두 생각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을 믿으면서 머릿속에서 상영되는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에 즉각 사로잡혀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못한다 모든 생각은 거짓이다 유일한 진실은 그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 뿐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를 준비하죠 수능을 준비하죠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 대학을 못 가면 수능을 망치면은 제 일단 인생이 망치는 줄 알았고 인생이 실패자가 되는 줄 알았고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마 모든 대한민국 고3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 그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믿거든요 대학을 못 가면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나는 실패자다 그러니까 막 몇몇 학생들이 그 스트레스 너무 심하니까 그딴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나 이해가 가요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각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수능을 망치면은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이 희망이 없다 나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라는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삶이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생각은 정신적 소음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론다먼이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믿으면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그 생각을 믿으면은 그 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면 좋은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면은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망했다 난 실패자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으면은 나는 그게 현실이 되는 거죠 내가 진짜 대학을 못 가게 되면은 나는 인생 실패자라고 그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살겠죠 나는 인생 실패자야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나는 나고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평생 살아가겠죠 제가 진짜 인생 실패자인지 나고자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생각이 현실이 돼서 나스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진짜 그때부터는 나고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유치적의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 원하거나 원하지 않은 생각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 인식 자체는 사실 객관적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에요 팩트라고 하죠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게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 긍정적인 생각은 좋아요 왜? 우리에게 별로 해가 되진 않거든요 우리 삶에 뭐 피해를 주거나 나쁘게 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삶에 해를 끼칩니다 해롭습니다 좋지 않아요 스트레스와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그 스트레스와 괴로움이 되면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특히 더 알아차려야 돼요 왜? 생각과 나는 동일시가 안되니까 동일한게 아니니까 내가 생각이 아니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그건 내가 아닌거에요 내가 수능을 망쳐가지고 나는 실패자야 난 낙오자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생각에 나를 동일시해버리면 나는 실패하자야 성공하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역시 나는 실패라서 아무것도 안돼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알아차리는거죠 실패자라고 생각하는거 나고자라고 생각하는거는 나의 생각일 뿐이야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 그렇게 인식하고 알아차리는거죠 그러면은 내가 내가 지금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나를 거리두게 하는거에요 동일시하지 않는거죠 그러면은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실패자에요? 아니죠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는거죠 그거를 깨닫는거 그것을 알아차리는거 그 생각과 나를 일치시키지 않는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듣고 우리가 공감하고 그게 정말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마치 최면에 걸린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빠져들어서 그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알아차려야 돼요 아 이건 내가 아니다 지금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거 여러분의 마음이 곧 나라고 생각하는거죠 이게 곧 나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수단이 당신을 집어삼킨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은 내 삶을 살아간 수단이라고 말했죠 1편에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했어요 가상현실 게임을 하는거에요 헤드슛을 끼고 그러면서 가상현실 게임에 막 몰입해서 정말 이게 현실인 것처럼 막 인식하고 게임을 즐긴단 말이죠 근데 헤드슛을 딱 벗는 순간 우리는 알죠 이게 진짜 아니라는 거에요 현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그 마음 여러분의 생각이지 여러분의 마음이지 현실이 아니고 나도 아니라는 거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를 일치시키지 말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괴로운 이유는 결국 여기 있다는 거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거죠 그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버려가지고 그게 정말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빼앗겨버리고 아무것도 할 에너지를 다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생각일 뿐이다 여러분 자신이 아니다 라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은 거짓이다 유일한 진실은 그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아를 믿지 말라 마음에는 잘못이 없다 다만 마음이 맞는 부정적인 생각을 믿을 때 문제가 시작된다 걱정을 느낀다면 걱정스러운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의심이 든다면 의심스러운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하고 화가 나고 낙담하고 두렵고 실망하고 짜증이 나고 성급해지고 복수심에 불타고 우울하고 혐오스러운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든 그건 모두 당신이 그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 그 생각을 믿으면서 그 감정에 매달려 있으면 마음은 똑같은 것을 계속 만들어낼 것이다 우울한 감정은 우울한 생각을 더 만들고 주변 사람이나 상황, 사건을 우울한 관점으로 보면서 당신을 더 우울하게 만들 것이다 악순환이다 생각은 모식 교활하고 영리해서 자기 편의를 위해 모든 것을 왜곡한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만들어낸 부정적인 생각 이것을 믿으시면 안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걱정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걱정스러운 그 생각을 믿기 때문이 어? 내 인생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나? 걱정을 하면 그 생각을 믿어요? 아 나는 이렇게 살아서 안돼 그럼 그 생각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은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의심이 든다면 의심스러운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의심해요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의심을 믿는 순간 내 남자친구와 내 여자친구가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믿겠죠? 믿으면은 그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행동을 모두 다 그렇게 보게 돼요 어? 이거 다른 사람 생겨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다른 사람, 다른 여자친구가 생겨서 이런 거 아니야?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자체가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믿은 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거기에 집착 같은 형태로 아주 결첩이 돼요 삶하고 그래서 여기서 론다번이 얘기합니다 마음은 잘못이 없다 마음을 믿을 때 특히 부정적인 마음을 믿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화가 난다 낙담하고 두렵다 실망하고 짜증이 난다 이것은 그 감정,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대학을 예를 들었죠? 제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아 짜증난다 진짜 정말 화가 나 대학에 떨어진 거는 정말 내 잘못이고 내가 정말 멍청해서 그런 거야 라고 믿어버리면은 그럼 정말 그 원인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진짜 내게 부정적인 감정이 되고 부정적인 사실로 인식돼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거죠 똑같이 대학에 떨어진 상황인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경험을 했다 대학에 떨어진다고 해도 내 삶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에게 대학이 떨어진 거는 오히려 삶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밑거름이 되고 아주 훌륭한 경험 실패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과 마음을 믿는다는 데 있어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도 이것을 한 단계 떨어져서 인식할 수 있고 나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을 믿으면서 그 감정이 매달려 있으면은 마음은 계속 계속 그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번 부정적인 생각이 빠져버리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울한 관점이나 뭔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게 계속 꼬리를 꼬리를 물어가지고 계속 점점 점점 걷잡을 수 없게 커지게 만들고 점점 그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은 절대 믿으시면 안되고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셔야 돼요 내가 이 부정적인 감정과 나는 다른 존재이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알아차리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정말 정말 교활하고 영리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왜곡해서 만들어버려요 내가 어떤 것을 한번 음모론 같은 거 빠져버리면은 모든 사건에서 의심하고 그 음모론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모두 봅니다 모든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해서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이 현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그렇게 정말 무섭고 그렇게 정말 힘이 세고 정말 영리하고 교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다루어야 됩니다 수단으로 정말 이 생각과 마음을 잘 다룰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정말 삶을 우리 마음껏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위대한 시크릿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제가 내일 또 세 번째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세 번째에서 위대한 시크릿에 대해서 미처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위대한 시크릿 알아차림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이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인식하시고 위대한 시크릿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읽었던 위대한 시크릿 론다 번의 15년 만의 신작이죠 이 위대한 시크릿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 들으시면은 론다 번이 위대한 시크릿이라는 책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모든 문제는 마음 속에서만 존재한다 인간의 마음이 없으면 문제도 없다 모든 문제는 인간의 마음 속에만 존재한다 모든 문제는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앤소니 드벨로 모든 문제는 마음의 생각이 만들어낸 또 다른 이야기일 뿐이다 마음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를 문제로 만들며 삶을 해석한다 문제에서 자유로운 삶을 경험하고 싶다면 마음을 믿지 말고 알아차림의 힘을 활용해 당신은 마음을 알아차려라 알아차린 상태로 살리게 되면 모든 문제는 상상 속 한계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무한한 알아차림인 바로 당신이 어떻게 하나의 문제라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모든 문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은 다 우리 마음 속에서 비롯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차리는 게 론다번이 위대한 시크릿에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 이런 것들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현상을 겪었을 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삶을 굉장히 괴롭고 하는 것은 이 사건, 이 일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과 이 일을 바라보는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이것에부터 우리가 바로 굉장히 괴로워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행복해지려면 결국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바꾸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대한 시크릿을 계속 강조하는 게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몸이 나와 동일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계속 여기서 나오죠 모든 문제는 마음의 생각이 만들어낸 또 다른 이야기일 뿐이다 마음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를 문제로 만들며 삶을 해석한다 모든 걸 바라보는 시선, 관점, 생각 이런 것들은 다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아님을 알아차려야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결국 우리는 삶에서 그 괴로움을 겪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 상태로 살게 되면 모든 문제는 상상 속 한계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모든 믿음은 나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한계이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을 우리가 믿게 될 때까지 거듭하는 생각이다 모든 믿음은 마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무언가 너무 좋아서 사실일 수 없다는 믿음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스스로 생각해 본 다음 곧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으며 세상에서 그에 대한 증거를 보기 시작한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순간 이는 우리의 잠재의식에 저장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믿음은 잠재의식 안에서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며 세상에서 자신을 투영하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우리 삶에서 계속 보여준다 우리가 어떤 믿음, 꼭 종교가 아니라도 우리가 믿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아진다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해질 것 같다 이런 모든 것이 다 믿음이죠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일단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믿게 될 때까지 거듭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믿음 역시도 생각에서부터 비례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진실이라고 믿게 돼요 진실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믿음이란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이게 일단 포인트고 우리가 어떤 사실, 이것을 진실이라고 믿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어떤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 그 렌즈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이 없으면은 나는 더 이상 삶의 의미도 없고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해볼게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렌즈로 다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너무 이래서 좋고 이 사람과 밥을 먹으면 너무 좋고 이 사람은 내 말 다 들어주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없으면은 내 삶이 너무 불행해질 것 같고 이게 다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이 믿음 때문에 모든 거를 그 사람과 연관지어서 해석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사랑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막상 헤어지고 나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더 좋은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이 또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잘못된 사실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란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믿음이란 것은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다 생각이란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그리고 그 진실을 믿게 되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이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모든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내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모든 경험 같은 것들을 다 그 렌즈로 보게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이 결국 내 삶을 한계 지닌다는 겁니다 뭐 사랑을 아까 예로 들었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 거기서 내 한계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나는 이 사람밖에 만날 수가 없어 나는 이 사람이 정말 무슨 짓을 이 사람한테 매달려야 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엄청난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내가 다 이해해야 되고 스스로 더 행복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결국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알아차리면 믿음은 해체되기 시작한다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알아차리면 믿음은 해체되기 시작하고 남은 믿음 역시 지속적인 알아차림을 통해 점차 무너질 것이다 당신의 알아차림으로써 해체되는 모든 믿음은 자유와 풍요로움, 가벼움과 기쁨의 정점으로 당신의 삶을 끌어올릴 것이다 이 믿음을 해체하는 방법은 그것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을 거예요 종교적인 믿음이든 아까 말했던 사랑이든 뭐든 간에 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 믿음을 벗어나서 내가 가진 한계를 뚫어내고 더 잠재력이 있고 더 행복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무엇을 믿고 있는지부터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과 살아야지만 행복하다고 믿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알아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믿음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사실을 믿고 있네 내가 이 사람이 없으면 불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네 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차리면 이 믿음은 해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해체된다는 건 어떤 의미죠? 해체된다는 것은 내가 정말 그러면 이 사람이 없으면 정말 불행해질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알아차림이 이제 시작이 돼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해체되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유로움, 풍요로움, 가벼움, 기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알아차렸다는 사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은 내가 아니다 당신이 불행을 겪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불행한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삶은 당순하다 모든 일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일어난다 모든 일은 너무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난다 당신이 좋아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면 더 쉬울 뿐이다 마음과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의 삶에 초래될 재앙을 이해했길 바란다 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때마다 그들이 고통을 느끼는 이유를 살펴보면 언제나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이었다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역시 내 마음과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고통이나 괴로움을 느낄 때 그 괴로운 감정을 지금 당신이 진실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을 믿고 있다고 알려주는 경종이라고 생각하라 마음에 대한 믿음을 일단 멈추면 마음은 대부분의 것에 반대하며 당신이 타고난 행복을 가리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게 결국 알아차림이고요 여러분들이 불행한 이유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행복하지 않은 생각 불행한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어떤 게 안 돼서 불행해 어떤 게 안 돼서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모두 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든 모든 일들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필요한 순간에 딱 적재적소에 딱 일어난다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조차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불행하다는 그 생각 자체도 사실 여러분의 믿음이죠 그건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불행한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결국 마음과 그 마음의 부전적인 생각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불행한 일이 닥칩니다 이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불행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때 결국은 불행해지는 거죠 론다 1이 실제로 뭔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마다 그들이 고통을 느끼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불행한 이유도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도 내 마음속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떤 고통이나 어떤 괴로움을 느낄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괴로운 고통이 내 마음에서 비롯했다는 거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 그것이 내게 불행하다는 그런 부정적인 그 믿음이 나와 동일시하지 않다는 걸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내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일이 부정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사실 믿고 있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 라고 일단 깨닫는 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행복해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신념은 목숨까지도 앗아간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마음은 무수한 고정관념에 단단하게 서로 잡힐 수 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를 한 게 많은 인간으로 묶어놓고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들고 우리가 타고난 행복을 억누른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역설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에 너무 집착해서 이를 내려놓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어떤 이들은 오직 신념에 집착하여 고통스러운데도 계속 전진하기도 한다 믿음 믿음이 꼭 신념이죠 이 신념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일단 모든 뭔가 불가능 모든 불행 뭔가 여러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믿음에서 비롯된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념에 너무 집착해서 이 신념을 내려놓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기도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은 너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특정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종교적 교리 종교적 사상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수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결국 수혈을 받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많죠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이 자기 갖고 있는 신념에 집착해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또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과거에 과거에 얘기 우리 조상님들 얘기긴 하십니다만 일제시자 때 우리 이제 그 상투를 막 자리려고 했었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 상투를 우리의 정신 이런 것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목숨을 걸고 정황하신 분들이 있었죠 물론 저는 이분들의 애국심과 이런 것도 굉장히 높이 사지만 그냥 한 개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정말 그분들 땐 우리 같이 이렇게 있는 거지만 상투를 자르면 안 된다 모든 손톱과 발톱 머리카락은 부모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생각 그 믿음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굉장히 컸던 거죠 사실은 정말 일부 사람들 그 당시 살았던 일부 사람들조차도 죽는 게 훨씬 더 두렵다고 생각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목숨을 바칠지언정 차라리 상투를 자르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이 결국은 굉장히 정통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됐긴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결국엔 목숨까지도 맞바꾸게 된 거죠 자신의 신념과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 떠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자체는 자신의 목숨과도 맞바꿀 만큼 굉장히 사람의 영향 그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어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어하지 않는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믿음과 생각을 바꿔야 하지만 그 생각에 매달려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행복해지기를 거부한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어 라고 말로 하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절대 행복해지고 싶어하지 않는 나라는 겁니다 행복해지기라면 딱 하나에요 자신의 믿음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오히려 매달린다는 거죠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오히려는 심지어는 절대 바꿀 수 없다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행복해지려면 내 생각과 내 믿음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바꾸지 않고 아 난 자꾸 불행해 난 행복하지 않아 자꾸 이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불행의 원인 불행을 초래하는 것은 단 하나다 바로 집착이다 집착은 잃어버릴까 두려워 대상에 매달릴 때 생긴다 그것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믿음이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죠 우리가 불행해지는 원인은 마음은 달려있는데 그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이게 아니면은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나는 부자가 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나는 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집착함으로써 내가 서로 자꾸 불행해지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 돈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고 그 사람이 꼭 아니어도 행복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계속 괴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죽는 이유 이거 굉장히 쇼킹한 건데 당신은 당신이 태어났다는 누군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이 죽을 것임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우리가 언젠가 죽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그 생각 자체도 왜 그렇게 생각이 되느냐 딱 하나라는 거죠 이윤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나는 태어났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믿음조차도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죽을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진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굉장히 쇼킹한 부분이었는데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환생을 해봤다고 생각할게요 제가 이전에는 이 모습을 태어난기 이전에는 강아지로 살아갈 수도 있고 식물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가 거기서 다시 영혼이 옮겨왔던 모든 간에 해서 지금 이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태어난 게 아니고 난 그냥 옮겨왔을 뿐이잖아요 그러면 죽는다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는 거죠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곧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신선한 관점이었는데 놀랍지 않나요? 이거 보면서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태어났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위대한 시크릿을 총 3개의 영상으로 한번 아주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론다 번이 위대한 시크릿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아차려야 한다 우리의 모든 행복과 불행은 우리 마음에서 불협되고 이 마음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진실하고 믿는 순간 믿음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이 믿음이 결국은 내 삶을 한계짓고 내 삶을 괴롭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와 동일하지 않다라는 사실 그 믿음에서 그 믿음이라는 것들을 해체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위대한 시크릿 강의 들으시면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강의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